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이번에는 dlc 처음으로 가보죠 여기 다 깨고 가장 어두운 던전만 못 깼어야지 천천히 깨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를 한번 깨 볼게요 자 dlc 처음 나오는 거죠 자 트로잉 아니 아니구나 트로징 트로징 하이브 트로징 하인 뭐야 이거 아무튼 이거 활성화 시키기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제 신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만인 태양의 반지랑 전설의 팔찌 전부 다 피의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둥이는 자 전설의 팔찌 그리고 디스마스 머리 그 다음에 역병의사는 이제 회피 위주로 갈게요 자 이거는 피해 이건 어 이거 근데 얘는 근접도 쎄가지고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방토 그 다음에 성녀는 이제 회피 올려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술 올려주는 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이거 뭐지 스페셜 토치 음 일단 물약 음식이랑 이제 햇불이랑 빵빵하게 채워나오고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겨갈게요 여덟 개 정도? 몇 개까지 챙겨서 있는 거야 열두 개 열두 개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는 하나씩 다 챙겨 놓고 하죠 뭐 맵이 작으니까 뭐 하나씩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보자 지금 공약지도 하나도 안 보고 지금 처음 가보는 거라서 일단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게 맵이 작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평균 다른 맵들의 짧은 것보다 약간 길다고 하더라구요 자 가보죠 자 맵은 빙칭하네 어 맵이 안 펼.. 안 펼쳐졌네요 불을 켰는데 명중이 올라왔어 아 근데 한번밖에 못 켜네요 어우 씨 추래요 뭐지 이거? 조호해 줬네 자 목 따주고 죽었죠? 생각보다 쉽네요 어렵지 않아 아 기습당했어 앞에서부터 따주자 흔히일도 흔히일도 하나씩 하나씩 스턴 확률이 150%인데 스턴이 안 걸리네요 얘는 아 이거 그냥 뒤로 이동할 걸 그랬나 너..너프를 먹이네? 출혈이 마이너스.. 출혈이 15%밖에 안되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? 이걸로 활성화시키기 이거 활성화시키기라고 했잖아 이걸로 활성화시키는구나 아하 하나 활성화됐죠 방들이 계속 비공개인데 안 보이지 않네요 블러드프라워 여기다 불..불을 해볼까? 뭐지?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건 뭐야? 이것도 불로 한번 해볼까? 삽? 보석? 약초? 해독제? 아 뭐야 성수 아아 해뿔? 아 스트레스 풀렸어 강화 자 이거는 횃불이네 자 이거는 횃불이네 아 이거 왜이렇게 길어? 헤엑 블러드사커 에이구 뭐야 이거 뭐야 어우 스트레스 뭐 오오오오오옆 아 지금 맨 뒤에 있으니까 뭐 할게 없네 이거 벗겨주자 깨줄걸 그랬다 데미지 45 장난 없죠? 자리 원상태로 해놓고 계속 가봅시다 아 나 삽이 없어가지고 자 더 가야된대 그래도 지금 길이 한 방향밖에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.. 나쁘지 않네요 죽어 죽여 끝 이 엑스페디션은 최대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회뿌렸죠? 아 이거 스트레스였는데 아 외로 해야되는데 아 깜빡했다 아 이제 퍼진다 이제 퍼지기 시작하네요 어 스트레스가 벌써 50%라서 좀 약간 불안 불안한데요 자 이거는 이거였나? 어우 스트레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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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fused 스탭까지 한 번에 정리해주고 피에 있는 애부터 이건 자 이거는 키해줍시다 별로 탈짓 blast blueberry 테하는펜 보고 마무리 여기 길이 막혔네 자 돌아갑시다 주무랭기들 너무 많은데? 아 진짜 피 안 얘네가 애가 오 피 빨았어 피를 빠네 어 보호막 걸고 어우 스트레스 막 아 이거 빨리 없애야겠다 이거 어우 왜 이거 왜 부풀었어 없애 맞고 정리하고 한번에 다 죽었죠 스트레스 관리 좀 해야될 거 같은데 이리로 갚아 자 이거 스트레스 푸는거였죠 자 횟불이 아니라 블러드 자 여기 적있다 불안한데? 어우 근데 좀 별로다 이게 좀 별런데? 자 다음방으로 이거 뭐지? 으이... 체력이 백구야? 와 이거 뭐야 기절 저항력 다 200%고 방어 80% 이거 못 죽이는 거잖아 이거 도구로 일단 조지자 기절 50%니까 일단 중독 80% 일단 할 수 있는 건 중독 밖에 없네 뭐야 오오오오오오 예 자 한칸 앞으로 났네요 출혈 아 출혈 안걸렸어 자 이러면 버프를 하는 게 나 이동도 안되잖아 이동도 안돼 회피가 200이네 회피가 200 와 이거 스트레스 얘 어떡해 계속 중독시킬죠 출혈 걸려라 걸렸어 그리고 자 스턴을 걸자 그래 좋아 아 이거를 어 근데 여기 턴이 되게 빨리 온다 이거 피 채우네? 미친 오 미쳤다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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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데미지 좋아 자 스턴 걸고 걸리겠죠? 아우 성악 걸렸어 죽어 다음 턴 들었죠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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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낮의 죽음이 불가능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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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계속 가봅시다 맵 이거 짧으면 맞아? 벌써 중간 왔는데? 아 나 또 이거 아 이거 스트레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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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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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약먹어주고 대박이죠? 아 미친 아 방금 약먹었는데 아 방금 약먹었는데 씨 자 이거죠 어 참냐 여기 위로도 가야겠다 위로 이 쪽이 하나 있었고 이 쪽에 하나 있었고 아래쪽 이 쪽 가운데 하나 있었고 하나는 위에 있네요 자 마저 올라갑시다 뭐지? 잠깐만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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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그런가? 사라졌네요 와 함정이 거의 반이나 갔어 자 여기 함정있죠 어 뭐야 아 그만 파 그만 파 아 씨 어 또 기습 당했어 돌아버리겠네 어 좋아 자 하나 정리해줬고 자 좋아요 어 앞에 저어 있다 여기 있네요 이거를 풀어줍시다 어우 쉽네 한번 여기 여기 한번 다 타면 볼까요? 특별한거 있으려나? 이건 뭐지? 댐드 파운테인 이건 왠지 사버려야 될 것 같아 성수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성수 좋아 아 뭐 첫번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어 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디스틱 스포츠에 있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죽음의 순간을 보여줬습니다. 기븐스 물이 그녀의 인간을 보여줬습니다. 그녀의 인간을 보여줬습니다. 자 여기까지 전철이었고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다른거 하나 더 올려서 녹화 다시 하나 떠가지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수고했어요